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23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글로벌 엘림재단사나 엘림다문화센터가 이주민 선교 정책 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는 지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선 성도들이 이주민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파할 것, 지역 교회 현장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질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주민들의 의료복지 현황, 이주민 자녀의 교육 정책 및 중요성, 필리핀 선교사역을 통한 이주민 선교회 사례와 실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